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김규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필요한 몇몇 중요한 순간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직장에 사표를 내고 떠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수인계를 잘해주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신의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직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설문조사에서 평판 조회는 아주 큰 힘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데이터 뉴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경력직 이직이 많아지면서 지원자에 대한 평판 조회 더 중요해지고 있죠. 지원자 파악은 물론 서류나 이력도 확인할 수 있지만요. 사실 업계에서는 평판 조회를 더 선호하는 편이죠. 취업 포털 인쿠르트에서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과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10명 중에 7명은 평판 조회가 이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본인의 평판 조회를 위해서 지원자가 평가받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채용 기업과 협의한 후 응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46.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소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조차도 되도록 잘 마무리하고 나오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직 상황에 대비해서 평소 평판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비매너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매우 많았습니다. 사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꼽은 비매너 퇴사 유형 1위는 인수인계 없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라고 해요. 이유로는 업무 태도 불성실, 또 동료 직원들에게 퇴사나 이직을 권유하는 비매너도 꼽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직장인들은 회사는 갑질을 하고 매너를 지키지 않으면서 퇴사할 때만 매너를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라고도 지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비매너 퇴사자에 대한 평판 조회가 들어온다면 기업은 어떻게 응할까요? 네, 회사로서는 비매너 퇴사자로 인해서 팀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고 또 구성원들이 사기 저하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직원의 평판 조회가 들어올 때 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에 불과했고요. 간단히 언급한다는 회사가 49.2%, 솔직하게 모두 말한다는 답변도 44.4%로 거의 다 언급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평가의 기준이 제각각이기도 하고요. 또 어느 한 사람의 평가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보니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일까요? 평판 조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경우 42%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입사를 스스로 포기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포기 이유로는 서류상 기재한 내용이 거짓이거나 과장해서라는 답변도 있었고요. 이전 회사에서 보인 퍼포먼스나 실적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평판 조회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 또 이전 회사에서 동료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도 꼽혔습니다. 네, 이런 부담감에도 기업에서도 지원자도 사실 평판 조회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높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0명 중에 8명 정도는 평판 조회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실무능력 검증을 이유로 들었고요. 동료와의 소통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예의와 도덕성 검증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평판 조회를 전담하는 인사 담당자의 경우에는 중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컸는데요. 1위로 이력서 내용의 거짓 또는 과장이 없는지 검토를 가장 많이 꼽으면서 일반 직장인들과 차이를 보인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채용해서 후회했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2%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경력직의 경우 서류와 면접만큼이나 평판 관리가 커리어 개발의 주요 요소로까지 작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현재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자,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김규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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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